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말의 경우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글 같은 경우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기 때문에 대단히 글을 쓸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X파일 물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일부 내용을 봤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은 6월 1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0일 일요일 날 공병호 TV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문건의 생산 주체 그리고 문건의 후폭풍에 대해서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문건을 직접 봤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 것이었다는 것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본 것보다도 더 자세한 X파일 그러니까 일종의 원본이겠죠.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정이나 선의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주장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낙마를 호시탐탐 노려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된 셈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속한 한 관계자는 적절한 지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총장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만약 X파일이라는 그런 부분에 담긴 그런 의혹과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런 결함이나 잘못만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 그 난리법석을 치지 않고 정부는 깔끔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이런 약점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벌써 과거의 혼해자 파동으로서 물러난 김모 검찰총장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 많은 악역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기 발로 나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의 주장의 후폭풍이 일파 만파로 퍼져나가자 민주당은 그들이 아주 그렇게 잘해왔듯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X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 적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를 사지는 않았고 정치 공작이 아니라 검증을 받으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갔듯이 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성철 소장이 과거에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김무성 배후설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보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을 보면 김무성 조작설 김무성 배후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병호 tv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시청자 가운데서 배훗을 이른바 탄핵파 배훗을 이렇게 제시하고 분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전 의원은 6월 20일 날 일요일 날 커피 해명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의원실을 떠나서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에 서로 왕래 없이 저 역시 tv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해와 억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명 글을 올릴 정도니까 김무성 전 의원 측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해명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정황이나 동기 같은 것을 미뤄보면 김무성 배훗을 탄핵파 배훗을은 억척이나 억지나 상상의 기반을 둔 사실과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 같은 논평이나 해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좀 사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판단인 같다.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제조한 주체, 문건을 생산한 주체, 그리고 문건을 일부 사람들에게 배포한 주제는 현재 상황이나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현재의 정보를 미뤄보면 여건이나 여건 쪽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되거나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 문건을 입수한 장성철 소장이 소상이 밝힌다면 생산주체나 제조주체나 문건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세력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장성철 소장 역시 6월 20일 일요일 날 늦은 밤에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님과는 2018년 3월에 제가 보좌관직을 그만둔 이후에 교류가 없습니다. 연관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건과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도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 공격용 X파일의 실제를 확인하고 그것에다가 위험한 대단히 위험한 주관적인 평가를 더한 사람은 결국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좀 시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글은 숙고한 이후에 생각한 이후에 사유한 이후에 쓰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 소장은 자신이 쓴 엄청난 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됩니다. 우선 장성철 소장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문건을 어떤 경위로 입수하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밝혀야 될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성철 소장이다.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이 자신이 입수한 문건의 바탕을 두고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피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건은 저쪽 동네 주택기인데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내부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출처나 입수 경위를 계속해서 숨기를 한다면 선의로 쓴 걸로 인해서 상대의 목표에 이용당했거나 부역한 그런 사람으로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아마도 대중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라도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력후보이기 때문에 저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공격하려 하는지를 밝히는 점에서는 내용이 자신이 읽은 내용,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성철 소장의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장성철 소장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태를 수습한다는 의미에서 장 소장이 신속히 났어야 될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